생생하게 상생하며 Y10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10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삼성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년 9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제1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고 불법합병을 위한 회계 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같은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는 생생경제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삼성 회장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그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승계를 위해 뛰는데 개별적으로 훌륭한 직원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다툼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저는 삼성 회장이 꿈입니다라고 장래 희망을 말할 학생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20년 9월 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굵직한 경제 뉴스가 꽤 많았습니다. 예산난도 발표됐고요. 이재용 부회장 기소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카카오게임즈로 모든 경제 뉴스가 덮였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 일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됐는데요. 청약 2시간 만에 2조가 쏟아졌고 엄청난 사람이 몰렸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반기에는 SK바이오팜이라는 대여가 한번 지나갔어요. 그때 평론가님과 인터뷰하면서 자세히 알아왔는데 이번에 카카오게임즈 와 태풍 SK바이오팜 저리 가라라고 하던데 일단 카카오게임즈라는 회사를 좀 소개해 주세요.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 계열사 IPO의 선두타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줄줄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카카오 계열사들이 선두타자로서 흥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현재까지만 보면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하반기 코스닥 기업 공개의 최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요예측 기관투자자 상대로 수요측에 나섰고 정말 또 기관투자자에서 수요예측에서 대박을 터뜨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가요. 6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지분율이 58.96%. 그러니까 뭐 절대 다수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의 강자입니다. 그렇네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왜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하냐면 20대, 30대 중심으로 카카오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없죠.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이 브랜드의 힘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공모주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금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기사에 카카오 이모티콘 있잖아요. 얘 네오 아니고 얘 누구죠? 노란색? 아무튼 라이언. 라이언이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라이언이 부럽더라고. 얘는 샀을까요? 아마 사지 않았을까요? 이거 사려면 엄청... 아무튼 라이언이 샀을지 안 샀을지 가능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그때 SK바이오팜 때도 평론가님의 공모주가 뭔지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복습 한번 짧게 하고 가죠. 이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 공모주 청약 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왜냐하면 공모 가격이 2만 4천 원입니다. 한 주에. 그러니까 장외에서 이게 6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모주 청약 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청약 증거금이라는 걸 넣어둬야 됩니다. 이게 공모가 곱하기 주식수거든요. 거기에 한 50%를 넣어두게 돼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100주를 청약한다. 그럼 공모가가 2만 4천 원이니까 240만 원을 넣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50%인 120만 원을 넣어두면 되는데 이론상 이렇다는 거고. 그렇죠. 이론상 이렇다는 거고. 경쟁률이 이렇게 쓰면 달라진다는 거죠. 잠깐 정리를 좀 하면 그러니까 공모주라는 건 기업이 공개를 해서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 일반인으로부터 먼저 청약을 받아서 주식을 배정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그냥 살 수 없고 청약 증거금.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이죠. 말 그대로. 그렇죠. 부동산 할 때도 돈 거는 것처럼 그 청약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공모주 금액이 50%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넣어도 두 주를 받을까 말까 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경쟁률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각 증권사에 배부된 공모주가 있는데 물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많이 몰릴수록 경쟁자가 많이 몰릴수록 내가 받는 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바이오팜으로 본다면 일반 청약률이 그때 323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한 1,000대 1? SK바이오팜이 300대 1이요? 네. 323대 1. 그때도 우리가 엄청나다 그랬는데 지금 1,000대 1이라고요? 지금 한 1,000대 1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끝나봐야 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실제 과거에 최근에 코스닥에서 상장된 한 회사가 있어요. 이게 3,000대 1이나 썼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경쟁률까지 간다 그러면 진짜 1억 원 넣으면 한 두 주? 두 주는 얼마예요? 한 주에 지금 2만 4천 원이니까 4만 8천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돌려줍니다. 아니 그래도 속이 상하잖아요. 1억 마련하려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분이에요.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267님이 1억 넣고 17주 받았다는 하하하 하셨는데. 아니요. 내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SK밤 얘기신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공무주 청약은 내일까지 가봐야. 뭐든 부럽네요. 뭘까요? 아무튼. 오늘 이 카카오게임즈 공무주 청약이 시작돼서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권혁중 경제평론가랑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 공모가 26일, 27일에 앞서 진행됐어요. 이때도 굉장히 치열했다면서요. 엄청났죠. 그때 1479대 1이었으니까 수요 예측이 기관 투자자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수요 예측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더 나올 것이라는 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만 보자면 1999년 국내 수요 예측 제도가 도입한 이후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일반 공모주 이번 청약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카카오 대단합니다. 카카오 이름만 붙으면 지금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 엄청난데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르잖아요.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증권사별 배정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관사 인수회사별로 배정 주식이 물량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쭉 보면 공동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한 176만 주 정도가 되고요. 삼성증권이 한 128만 주. 인수회사인 KB증권이 16만 주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합하면 이제 320만 주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온 거는 총 공모는 1,600만 주입니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 공모가 320만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권사별로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의 계좌가 있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특징이 있어요.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오히려 물량을 적게 받은 증권사가 오히려 경쟁률이다 보니까 들치열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 SK바이오판 공모 때 SK증권이 가장 적었거든요. 그때 254대 1, 이렇게 낮은 경쟁률을 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전략이 뚫렸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현재까지 본다면 가장 물량이 적은 KB증권이 16만 주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경쟁률이 제일 셉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대학 입시 예전에 할 때 눈치로 경쟁률 떨어진 데다가 원쳐놓고 이랬잖아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금방 제가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KB증권이 제일 경쟁률이 지금 세고 있어요. 경쟁률 측면에서는 지금 불리하네요. 오히려 불리하게 됐어요. 복수 청약 가능합니까? 복수 청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별로 증권사별로 중복 청약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객 등급별로 고객 청약 한도로 좀 다르게 당연히 설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복 청약 한다고 해서 대일 보장은 아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267님이 1억 넣고 17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오전에 이야기가 그랬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전에 아마 예상을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저는 소시민입니다 했어요. 라이언도 소시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라이언이 엄청난 부자가 되기 생겼어요. 그래요? 대부분은 그렇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청약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청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 보면 그래요. 한국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 한도를 한 100% 적용할 경우에는 5만 8천 주가 나오거든요. 이때 최대 300%를 적용하면 고객이 한 17만 4천 주의 청약이 가능해요. 그걸로 채우려면 금액이 무려 2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자산가들만 할 수 있는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B 증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 한도가 8천 주 정도가 되거든요. 우대 고객 같은 경우에는 1만 6천 주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본다면 역시나 경쟁률을 잘 따져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한 주당 얼마 받느냐. 이거는 정말로 내일 가봐야 이거는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청약은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해요. 우리는 라이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매번 공모주가 아니더라도 사실 카카오게임즈를 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많으니까 지금 청약 증거금 많이 넣지 못해도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저는 점점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점점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투자자들이 현재 언택트 소비주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게임주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좀 잘 안 나와서 중국에 좀 밀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작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런데 그런데 넷마블만 좀 선방을 했어요. 사실. 오늘 특히. 어제 오늘. 넷마블의 좀 당연히 이제는 카카오게임즈 지분의 5.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또 이슈가 됐고 또 하나는 오늘 아시겠지만 BTS 싱글 1위 다이너마이트. 대단하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 1위하고 나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넷마블이 25%나 가지고 있어요. 넷마블이 알잖아요. 한국 카카오은행의 지분도 3.94%나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넷마블이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세요. 카카오게임즈 IPO 들어가죠. 분위기 막 좋죠. 그다음에 빅인트엔터테인먼트 BTS 1위 했죠. 호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넷마블이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그래서 게임즈들이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카카오게임즈가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뜯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즈들이 분위기가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즈가 계속해서 호황일 것이냐는 의문이지만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앞에 카카오가 붙었다는 거. 플랫폼의 강자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언택트 시대의 카카오게임즈를 더 돋보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무주는 아니어도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앞으로 어떨지 잘 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SK바이오팜이 상장 직후 26만 9,500원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17만 원이에요. 카카오게임즈는 어떨까요? 보통 상장하고 이렇게 떨어지긴 하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종목마다 좀 다른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첫날 100% 상승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청약하려고 하죠. 초반에는 이제는 100% 상승하는 게 이쪽 관행이고 그렇게 된다면 상한가 또 지금 한 30%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상장 그러니까 점핑할 수 있거든요. 상한가 치겠죠. 그럼 보통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공무주 같은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공무주 이런 것 같은 상한가 첫날 상장 첫날 한 130% 정도는 오르는 걸로. 기본. SK바이오팜도 그랬고요. 그랬죠. SK바이오팜이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장 첫날 한 6만 2천 원 이상. 증권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많으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럼 당연히 이제는 공무주 갖고 계시는 분들, 청약하셨던 분들은 그만큼 많이 갖고 계시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이런 공무, 일반 청약에 들어가는 것인데 재미있는 게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닉한 게 우리 사주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배는 아프지만 박수는 쳐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사주라는 게 직원들이 주식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받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이번 연도에 팔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 주로 배정받은 직원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7월 이후에는 이제 1년치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못 팔거든요, 사실. 그럼 만약에 갖고 있다가 7월 이후에 팔게 되면요. 이게 양도세가 한 3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팔면 0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퇴사를 들을 하는구나. 네, 사실 이게 뜯어보면 사실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팔면 팔 수도 있을 뿐더러 양도세가 0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하면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겠지만 SK바이오팜처럼 급등한 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횡보할 것이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퇴사자들이 나올 것이냐. 그런데 카카오도 이렇게 우리 사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있거든요. 우리 사주 있죠, 당연히. 그래서 1년 동안은 못 팔아요. 사실 IPO 한 다음에 1년 동안 못 파는데 실제 보면 어떻게 될지는 뜯어봐야 알겠지만 보호 예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주 들어갔다가 항상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호 예수 물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팔겠죠. 상장하고 나서 막 뛰니까. 그래서 이게 물량이 묶여 있지 않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 초반에는 떴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가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떨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게 보호 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꼭 따져보셔야 돼요, 사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기대되는 공모주 청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BTS. 그러게요. 그러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있고 이번 달 공모 절차 들어가서 빠르면 연내 상장할 예정인데. 어떨 것 같아요? 카카오게임즈보다 더 히트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TS라는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거는 사실 카카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심으로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BTS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빌보드를 1위 했다니요.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이도 못한. 아유, 그럼요, 그럼요. 사이도 2위를 하셨는데. 뭐 아무튼 BTS가 1위 했다. 이런 걸 봤을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BTS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를 탄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는 보셔야 알겠지만 상당한 인기를 또 누릴 것이다 라고 보고 지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IPO에 눈이 뜨셔서 어디서 IPO하는 거야? 어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엄청나게 흥행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를 먹을 수 있는 빅히트 엔더테인먼트가 지금 연내 상장할 예정이고 또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뭐 크래프톤이라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튜디오 연합체예요. 게임 제작. 그런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만 본다 그러면 엄청납니다. 사실 이거는 게임을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많은 게임 브랜드들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조로 본다면 PER 그러니까 30배를 적용하면 시초가 한 30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주식 종목, 그러니까 주식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크래프톤, 크래프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